네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강사 조재권입니다. 금일은 이제 저희가 구문독회 4주차 수식어 파트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첫 주에 우리가 이제 주어 파트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동사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목적어와 부어 파트에 대해서 달았었고 금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문독회에서 약간 이론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수식어 파트를 좀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영어라고 하는 게 영어 독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주어 동사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장의 필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제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영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여러분들이 애를 먹고 아니면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수식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수식어를 갖다가 얼마나 잘 해석을 하고 얼마나 잘 이렇게 골라내는지 어떻게 이제 과로를 치고 그렇게 표현하는지가 여러분들의 그 해석이 아주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 구조 파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같은 거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 있단 말이죠. 주어나 동사 어쨌든 하나씩밖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식어라고 하는 개념이 얘가 이제 주어를 꾸밀 수도 있고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목적어 보호 또는 문장 전체 막 여러 가지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의 위치도 되게 다양할 뿐더러 앞뒤 중간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독해에서 가장 어떻게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보게 될 건데 제가 좀 미리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수업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약간 좀 약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 형용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보호자리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보호자리에 많이 쓰이는데 얘가 또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명사수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수식을 한다라는 거는 수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수식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괄호 쳐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명사절 명사절이라기보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의문사절이라는 걸 봤으면은 이 의문사절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수식어조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많이 다양하게 본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어떤 본격적인 좀 수업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좀 잠깐 필기하고 이제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식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수식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보기 전에 수식어가 정확히 어떤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좀 먼저 한번 정립을 하고 그러니까 문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서 문장의 필수 성분들을 제외한 이 수식어들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한번 딱 짚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좀 한번 이제 수식어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하면 이제 주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수식어의 위치를 한번 제대로 파악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식어의 위치를 볼 건데 주어라는 게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목적어와 보어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목적어와 보어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간중간에 수식어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수식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책에만 지금 가져온 수식에 대한 어떠한 그런 종류들이 뭐 후치수식, 투부정사, 분사, 분사 표현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부사절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좀 들어가는지 자리를 한번 조금 정립을 해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봅시다. 이 주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어자리에 쓰이는 거는 정해져 있죠. 어떤 거? 명사를 씁니다. 주어자리에. 주어자리에 명사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앞에다가 무엇을 쓸 수가 있어요? 형용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형용사 같은 것들을 앞에 있는 주어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꾸밀 수가 있겠고. 그러한 형용사를 또 뭐가 꾸며줄 수가 있냐면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 또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부사의 개수는 하나, 두 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라고 하는 것도 주어를 꾸밀 때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 뒤에서. 주어 뒤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후치수식이라고 하는 건데. 주어 뒤에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앞에 있는 주어를 또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은 첫 주에 주어 파트에서 했었어요. 첫 주에 주어 파트를 할 때 있어서 주어 다음에 나오는 그 동사. 여기 앞에서 이제 문장을 끊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주어, 부로 파악을 하는데 거기 주어 뒤에서 꾸미는 여러 가지 요소들. 얘네들도 우리가 이제 후치수식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보면은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 이 뒤에서 주어라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주어를 갖다 꾸밀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ing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앞에 있는 주어를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절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관계사절, 대주어동사라던가 그렇죠? 대주어동사 아니면 그냥 대시 생략된 주어동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가 꾸며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1주차에 주어 파트에서 봤다는 아마 그 후치수식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가 수식어라는 어떤 그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도 또 가지고 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얘네가 이제 후치수식으로 앞에 있는 주어라는 명사를 꾸미잖아요. 자 그런데 봅시다. 얘네가 어쨌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나 보호자리, 어쨌든 목적어나 보호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치수식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정확히 어떻게? 목적어나 보호 뒤에서 앞에 있는 얘네들이 갖다가 꾸며줄 수도 있죠. 당연히 이런 후치수식은 어쨌든 수식어니까 어떻게 두 개, 세 개 마음대로 이제 뭐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뭐 여러 가지 집어 넣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꾸며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후치수식의 개념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좀 위치를 좀 바꿔보면 여기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은 이 동사를 또 따로 꾸며줄 수 있는 것도 있죠. 동사를 수식해 주는 무엇이 부사가 여기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사가 앞에서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부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앞에 뒤에 다 잘라놨지만 often goes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종종 간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종종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부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always 이런 거. 항상 뭐 일어난다. 항상 일어난다 라고 할 때 always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부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목적어와 보호 이것도 좀 위치를 바꿔볼까요? 조금만. 여기 이때 그 목적어와 보호가 있다라고 하면 목적어나 보호 앞에서도 목적어나 보호 앞에서도 형용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어떤 앞에서 이런 목적어나 보호를 갖다가 꾸며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다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앞과 뒤에서 어떻게 각각의 문장의 필수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수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앞에서 또 문장 앞에서 여러 가지 말 ing라던가 아니면 투부정사라던가 과거분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얘네는 문장 전체를 갖다 꾸며주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갖다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동사 부사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보통 접속사, 주어동사가 뒤에 있는 어떤 그런 문장과 호응해서 꾸며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런 문장의 앞에 나와가지고 쓰는 것들은 뒤에 있는 문장 전체 또는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요소들 접속사, 주어동사, ing, 투부정사, pp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어디에도 문장 맨 뒤에도 문장 맨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가서 얘네들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갖다가 꾸며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얘네들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식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파악을 좀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어가 어떻게 되게 좀 저는 이제 나름 개인적으로는 주어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4주차까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식어를 우리가 빨리 골라내는 연습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과로 쳐서 좀 골라내는 연습을 잘해야지만이 문장의 필수 요소들이 보이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해석이 빨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수식어를 독해를 잘하고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이 문장 구조를 빨리 파악하는가 해가지고 핵심을 딱딱 짚어내는 거거든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수식어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해석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식어를 이렇게 딱딱 바로 묶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진짜 엄청나요. 그거를 딱딱 골라내고 나서 이제 문장의 필수에서 딱 맞춰보고 이제 앞에 있는 수식어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천천히 해석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수식어들이 갖다가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볼 거다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첨부파일 여러분도 역시 첨부파일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첨부파일이 이제 1번부터 제가 이제 수식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하나씩 조금 그 이론을 하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식어 위치는 뭐 이게 크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진짜 중요한 건 수식어들이겠죠. 수식어에 따른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저와의 좀 어떤 약속을 좀 맞춘다라고 하면 자 수식어는 제가 이제 앞에서 뭐로 표현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첫 주나 두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까지 수식어로 보통 M이라고 많이 적었는데 제가 뭐 수식어를 갖다가 따로 그러니까 동사는 V체크 주어는 주어체크 이렇게 하지만 수식어는 제가 따로 M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생략이 돼도 되는 부분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괄호로 표시해 표현을 하게 될 거니까 제가 괄호 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수식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1번에 후치수식과 투부정사 용법부터 이렇게 좀 들어갈 건데 이걸 잠깐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 수식어라고 하는 거 수식어라고 하니까 어쨌든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영어에서의 수식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사죠. 형용사나 부사 어쨌든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얘네 두 개 다 자 그런데 형용사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이죠.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이죠. 원래 이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이거죠. 자 그런데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인다고 해서 전부 다 어떤 형용사든 다 생략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만 생략이 되는 거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 이외에 어떠한 보호 자리에 쓰인 거는 생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호라고 하는 건 뭐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문장을 썼을 때 i가 주어고 m이 동사입니다. 여기에는 이 happy가 보호이자 형용사 행복한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얘를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를 빼면 문장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되어버리니까 자 반대로 근데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봅시다. there is a sad person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의 의미가 돼요? 슬픈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슬픈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sad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이 sad라고 하는 형용사가 무엇을?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럼 이때 sad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문장에 아무런 어떤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얘가 없다고 해도 동사, 주어, 자동사니까 다 지금 올바르게 쓰였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용사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명사 수식을 하는 것과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무엇만 오직 명사 수식, 여기 수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만 우리가 수식어로 분류를 하고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호 자리에 쓰인 형용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부사는 이 부사 자체가 제가 이제 기본반 할 때도 수업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수식어라고 합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식하는 게 바로 부사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식하는 게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수식어는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전부 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수거, 그러니까 동사, 부사가 들어가서 동사랑 부사랑 하나가 이제 붙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때 부사는. 예를 들어서 기브업. 기브업이 이게 이제 포기하다는 뜻인데 이때 업이 여러분들 이게 많이 뭐 기브업을 갖다가 전체사로 알고 계신데 이게 이제 부사입니다. 사실은. 부사라서 기브라는 동사와 업이라는 부사가 같이 만나가지고 포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 업은 생략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빼면 이제 문장이, 아니 그러니까 기브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다? 생략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1번부터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총 몇 가지가 있죠? 8번까지죠. 8번까지 우리가 이제 수식어제를 볼 건데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뭐 형용서고 어떤 게 부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 일단은 먼저 거기 1번에 후치 수식에 보시면 여러분들 후치 수식 옆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1페이지 후치 수식에다가는 명사 수식 명사 수식이라고 일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명사 수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어떤 그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가 이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뭔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그런 명사를 갖다가 뒤에서 뒤에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종류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썼었긴 했는데 전지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일반 형용사구 형용사구, 그 다음에 ing, pp,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동사 뭐 이런 것들, 그냥 주어동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후치 수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부 할 때는 여기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제 주어부로 딱 취급을 했었던 이제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주어동사를 썼는데 주어동사를 썼는데 목적어까지 해서 문장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의 앞에다가 문장의 앞에 또는 문장의 맨 뒤에 문장의 맨 뒤에 투 동사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 동사나 앞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갖다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여기 앞에다가도 투부정사를 써서 여기 뒤에 있는 동사나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갖다가 꾸며줄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죠. To make matters worse. 요거 해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설상가상으로라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얘가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으로써 부사 문장 전체를 갖다가 수직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설상가상으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설상가상으로라는 요 표현 투부정사가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만 어떤 따로따로 집어서 설명을 꾸미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주어가 목적으로 동사한다. 라는 그게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어떤 문장 전체를 수직할 때 쓰일 수 있다. 투부정사가 뭐로 쓰일 때? 부사로 쓰일 때. 그리고 이제 문장의 맨 뒤에 쓰여가지고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어는 목적으로 동사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라고 꾸미는 게 이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갖다가 꾸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책에 프린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근데 이제 처음에 하기 위해서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뭐 그 결과 뭐뭐하기에 뭐뭐해서 뭐뭐하다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맙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만 조금 우리가 신경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뭐뭐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99.9%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건. 그래서 어쨌든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옆에다가 이걸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명사 또는 이제 얘가 이제 무엇을 동... 아 죄송합니다.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다가 이제 어떤 것? 동사 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가 있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어떻게 쓰이냐라고 한번 봐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예문처럼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서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맨 뒤에서 문장의 맨 뒤에서 필수 요소가 끝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갖다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된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뒷장에 한번 넘겨보시면 뒷장에 이제 3번 해보시면은 ing와 ppm에서 분사구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좀 지우도록 하고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 분사가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구문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는데 이렇게 ing나 pp가 그러니까 현재 분사 또는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제 문장의 맨 앞에서 문장의 맨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봐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 이거 앞에서 이제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가 이제 부사로 쓰일 때 문장의 맨 앞에서 이제 어 뒤에 나오는 어떤 주어 동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으면은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ing나 pp가 ing나 pp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꾸미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얘가 이제 투부정사처럼 똑같이 이렇게다가도 쓰일 수가 있겠고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ing나 pp가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가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이제 얘네가 똑같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냐면 문장의 맨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뒤에 들어가서 여기서 ing나 pp가 앞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를 갖다가 꾸미는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분사구문이다라고 봐주시면은 됩니다. 참고로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부사절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치는 되게 자유로운 편이며 얘도 이제 물론 이제 문장의 맨 중간 맨 앞과 맨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문장이 어떤 이런 중간에도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사 역할을 하는 그 수식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자유롭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은 되겠고 음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이제 ing냐 pp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떠한 해석은 주로 이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면서 pp는 이제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동에 느낌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보통 되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되어지면서 또는 뭐 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있는 게 분사구문의 해석이다라고 조금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그 이따가 문장 속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있는 어떠한 예문으로 좀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여기 이제 프린트에도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예시가 그 밑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잠깐 조금 이제 보고 가면은 음 거기 이제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어떠한 그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조깅 every morning I'm quite confident 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조깅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그 ing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죠. ing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지금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I'm quit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여기서 문장의 맨 앞에 뭐로 시작을 한다? ing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뭐가 될 수가 있다? 분사구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 뭐 하면서 라고 제가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조깅하는 거 이제 산책하고 이제 뛰는 거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나는 꽤나 어떻게 된다? 자신 confident of my health 그러니까 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내 건강을 되게 잘 챙기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문맥으로 보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기 뭐다 있는 조깅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 ing로 시작을 하면서 뒤에 나오는 주어 농사를 꾸밀 때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얘도 뭐다? 수식어의 한 종류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가 수식어라는 건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생략을 해도 생략을 해도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식어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생략을 해도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분사구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분사표현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은 요건 이제 우리가 그 프린트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ing나 ppr 같은 어떤 그런 분사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관용표현처럼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됩니다. 관용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뭐 broadly speaking, roughly speaking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대충 말하자면, 대충 말해서 뭐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의 관용표현, 하나의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단어처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뭐 방금 했던 대충 말하자면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뭐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같은 거 보시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관용표현처럼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면 되겠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judging from이나 seeing that, granting that, speaking of 이런 것들도 그냥 어떤 하나의 관용표현처럼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speaking of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중간에 그 4번 지금 문장 전체 수식에서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은 이 speaking of라는 것들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뭣에 관해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에 관해 말하자면 speaking of him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에 관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를 쓰면서 문장을 나가는 거죠. 여기서 speaking of him에 해당하는 요기가 뒤에 나오는 문장을 갖다가 꾸며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어떤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speaking of the issue 이렇게 해볼까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하면 주어는 동사한다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분사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5번의 부사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명사절과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명사절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얘기해보면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왓, 동사 뭐 이런 거 왓,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왓, 주어, 동사와 같은 것들 얘네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문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 역할을 하면서 왓, 주어,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동사를 쓰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지금 명사절로서 주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다라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부사절은 당연히 무슨 어떤 개념이겠어요? 이게 지금 부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음...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앞에 주어, 동사 앞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또 다른 접속사를 쓰고 나서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써요. 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 부사 역할 아무런 뭐 그러니까 뭐 주어 자리라든가 목적어 자리라든가 어떤 그런 필수요소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부사 역할 그러니까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 뒤에 나오는 역시나 이제 문장의 내용을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할 때 수식어 자리에 쓰일 때 문장의 맨 앞이나 문장의 맨 뒤나 문장의 중간에 그냥 뜬금없이 들어가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부사절이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나오는 이런 접속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부사절, 접속사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비커즈 같은 것들이 있죠? 비커즈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커즈, 주어, 동사하게 되면 뭐 뭐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부사절로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죠. 뭐 비커즈, 주어, 동사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주어가 동사하는 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한다. 예를 갖다가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취급을 하고 여기를 주절, 중요한 절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뭐 부사절에 해당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 when, in, that, after, though, although, until 사실 여기 있는 것 말고도 더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것들만 좀 적어놨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좀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들이고요. 얘네들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서 하나의 부사절을 형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여러분들 예문해 보시면 이제 if로 시작하는 예문이 있을 겁니다. if it rains tomorrow 이런 거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if부터 tomorrow까지가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죠. if가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if부터 tomorrow까지가 이제 부사절이 되겠고 we가 주어, we not go가 동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we가 이제 주절의 주어고 we not go가 주절의 동사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렇게 읽은 거죠. 앞에 부사절은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 내가 비가 온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부사절은 생략이 가능하고 이렇게 뒤에 주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사절로 봐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어떤 그 예문도 보시면 원스로 시작하는 그런 예문이 있죠. 원스부터 올드까지가 부사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스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he가 주어, will live가 동사, his family가 목적어인 거잖아.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고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절. 원스부터 올드까지는 부사절이 돼서 원스가 부사절일 때 일단 뭐 뭐 화면에 뜨시니까 접속사일 때 부사절 접속사로서 일단 뭐 뭐 화면에 뜨시니까 마크가 18살이 되면 뭐 이런 의미겠죠. 마크가 일단 18살이 되면 그는 그의 가족을 떠날 것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예문을 보시게 되면 I'll do the dishes tonight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I가 주어고 will do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절이죠. I가 주어, will do가 동사해서 여기가 주절이 되겠고 부사절은 어디에 있다? since you cooked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부사절이 되겠죠. since가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since you cooked, 그러니까 당신이 뭐 했기 때문에 cooked, 요리했기 때문에 since가 여러분들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 뭐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요리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 오늘 밤 설거지를 할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써줄 수가 있겠고 근데 어쨌든 뭐 if로 시작하는 거 원수로 시작하는 거 여기는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괄호치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부사절이다라는 거 봐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마지막이네요. 뭐 관계사죠. 여기다 여기 나와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 관계사절이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해석을 좀 많이 해보겠지만 사실 이제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부분, 어렵다 라기보다는 가장 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식어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일단 옆에다가 좀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적어놓으냐면 명사수식이라고 적어주시고 뭐 어떤 동사라던가 뭐 이런 거 수식하는 게 아니라 관계사절은 오직 무엇을 수식한다? 명사절에 수식, 아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쓰고 나서 이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후를 한번 써볼게요. 후가 이제 그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아닌데 뭐 어쨌든 후를 쓰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동사를 쓰게 되면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을 제가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보게 되면 소년이라고 하는 명사를 적었습니다.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라고 보면 나를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가 소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겠고 like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미는 목적어겠고 이때 후가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아닌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인데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데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소년인데 어떤 소년 나를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어떤 형태도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명사를 쓴 다음에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를 갖다가 쓸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봅시다. 더 보이 whom I like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소년인데 소년이라는 명사가 있죠. 소년인데 어떤 소년 내가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소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를 갖다가 whom I like 라고 하는 관계사 절이 앞에 있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다가 이런 것 같다가 우리가 관계사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제 관계사라는 건 결국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주어 동사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 동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사실이 관계사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조금 볼 게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최소한의 해석만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개념으로 좀 잡아 두시냐면 whom 같은 어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수식한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whom 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om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그 프린트문에 나와있는 거 보시면은 선행명사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 선행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은 돼요.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who나 whom이나 which, that when, where, why, how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관계사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은 됩니다. 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언제 who를 쓰고 언제 위치를 쓰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약간 조금 문법적인 부분이죠. 문법적인 부분인 거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who나 whom이나 which나 that 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동사나 주어 동사가 와서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꾸밀 수가 있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기 있는 그 밑에 예문을 볼까요? 예문을 보시게 되면 I like the book which was written 이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I like the book이죠. 어떤 책이라는 게 이제 명사가 되겠죠. 명사인 거고 위치부터 워버까지가 여기 이제 버나드 워버인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사 절이 되죠.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이냐면 which was written 쓰여졌던 책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which was writte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선행명사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게 책이란 명사죠. 여기 지금 which was written이 동사입니다. 위치라는 관계사가 있고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쓰여졌던 책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우리가 관계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예문으로 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동격절이라고 하는 게 이 동격절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7번에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이 동격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앞에 어떤 그런 추상명사를 쓰고 나서 이 추상명사를 갖다가 추상명사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격절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너 그 소식 아니라고 해서 더 뉴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너 그 소식 알아라 그래서 더 뉴스 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이 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의 내용을 갖다가 뒤에서 that 주어동사를 통해서 완전한 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that 주어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소식의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하나로 압축한 게 소식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얘랑 얘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동격절이라고 하고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냐면 그녀가 봅시다.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소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라고요. 그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야?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소식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대절의 내용과 뉴스가 어떠하다? 같은 동격의 개념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동격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그 대세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뭐라는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해요. 뭐뭐라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명사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동격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뉴스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추상명사들에 이제 해당합니다. 뉴스 소식 의견 소문 믿음 진실 이런 약간 느낌의 어떤 그런 명사들이 이제 주로 동격에 많이 쓰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복합관계사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봤던 거 관계사 있잖아요. 그쵸? 그 관계사라고 하는 것에 그 관계사라고 하는 것에 뭐가 붙어서 에버가 붙은 것들 관계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에버가 붙은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복합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를 쓰거나 뭐 동사 그러니까 또 뒤에 나오는 그 거는 앞에 있는 그 관계사절이랑 똑같아요. 문장구조가 똑같은데 차이는 뭐다? 관계사에 에버가 붙은 것이고요. 어 조금 이제 역할이 달라지는 게 얘 같은 경우는 관계사절은 관계사절은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복합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얘는 조금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줍시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 수식 그리고 부사절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있는 여기 후 같은 거는 후 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후에버라고 하는 거는 후에 에버가 붙은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해요? 얘가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고요. 부사절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뭐든지 가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문을 잠깐 보시면 예문을 잠깐 보시면 whichever they choose 그러니까 whichever가 어떤 것 어느 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고 거기에 있는 whichever부터 choose까지가 뭐가 된다? 부사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부사절의 역할을 해서 whichever they choose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whichever 주어동사가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 whichever를 갖다가 부사절 접속사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we will accept the offer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이제 관계사의 ever가 붙어가지고 문장구조 뒤에 나오는 그 문장구조는 이제 관계상은 똑같습니다. 동사를 쓰거나 이렇게 주어동사를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뭐든지 간에 뭐뭐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복합관계사 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 쓴 1번부터 8번 8번까지죠. 그렇죠? 얘네가 전부 다 이제 뭐가 될 수 있겠다?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종류다. 영어에서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사실 이것도 막 이거 말고도 정말 하자면 더 할 수가 있는데 수식어 더 많은데 제가 추리고 추려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조금 이제 추려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식어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봤고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2교시에서부터는 한번 이제 이때부터는 제대로 한번 이제 수식어들을 활용한 문장들을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